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실히 우픔은 오늘 진짜 바람이 세게 쎈다고 했네요. 눈보라가 칠 정도니까 바람이 너무 쎈요. 그래가 쌀 씻어놨나? 네, 저 정도야죠. 아니, 이거 쌀 씻어놔야 해, 형님. 쌀은 형님 좀 전에 다 씻어놨습니다. 쌀 보리랑 섞어가지고. 아, 단박? 아, 그래. 쌀보리밥, 오케이? 아, 쌀보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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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그래도 여기 원래 시사가 안 되는데 대충 말로 해서 그때 우리. 대충 말로 해서. 간단하게 뭐 지금 요리가 나기보다는 사실 밥 얹혀서 대충 먹입니다. 아, 항상 요리가 나갑니다. 와, 대형아. 은혼인가? 저번에 우리 명절 곧 갔을 때는 그렇게 눈이, 비가 흐려와가지고 여기서 찌짐 있고 했었는데 있잖아. 여기다가. 형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씩 좀 갖다 해도 될까요? 아, 니네 아무것도 안 봐. 언니 싫어. 형이 알아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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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어서. 아니, 나는 이 눈을 안 맞으려니 대화. 네. 눈마음은 그냥 극복이 좋네. 아무것도 안 씻게 된다고. 눈을 처음 보면. 동네에 그 촌에 있는 개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인마하고 내가 먹어. 왈왈이란 말이야. 아니, 그냥. 짜쓰기, 짜쓰기.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무 예쁘다. 야, 일단 밥을 빨리 후딱 줘야겠다. 물 잘 맞아놨나, 대형아? 잘 모르니까 이거 물이 적은 것 같기도 한데. 형이 맞지, 제대로 한 거? 대형아 이거 똑바로 한 거 맞지? 와, 형이 냄빔밥은 자신 없는데, 형도. 원래 15분 중불. 15분, 15분이니까 대형아. 10분 맞춰놔봐라, 일단은. 맞춰놨나? 화장실 간 거 봐, 자는 게 봐. 이게 밥이 아니다, 대형아. 진짜 밥만 맛있으면 다른 건 안 필요 없다. 그래갖고 그 김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래야 하나 끝이 있기라. 네, 내 말 듣고 있나? 아, 화장실이 들어갔구나. 아, 화장실이 들어갔구나. 무시한 거야, 내 말. 이게 어제랑 뭐 다르게 먹고 있는 거고. 그냥 뭐 해달아가 시켜 먹지 않지 않은데. 근데 진짜로. 와... 내일도 걱정이네. 참. 아... 아, 저 자세. 아, 이 화장실이 봐도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야, 이게 너무... 내 밥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네. 내 가스, 그런 가스가... 내 안이 너무 추우니까... 화장실이 꼼꼼 얼었대, 내가. 얼음... 이거? 지금 안 되나? 아, 계속했는데도... 아, 봐. 영 그가 돼. 냄새는 올라온다. 아, 근데 밥 냄새 난다. 밥 짓는 냄새 난다. 아... 아... 이야... 아... 이거 얼마나 걸리게 하신지? 15분, 응전건 15분이다. 내가 만든 15분 짝이다. 살짝 열어면 안 돼, 이제. 안 열어면 돼. 아, 불안한데. 형, 이게 팔팔 끓으면 주걱으로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그래? 아까는 주걱이 있었지. 주걱 비놓고 숟가락도! 어, 아까는 주 필요한데. 우와... 팔팔 끓는 데서 한번 뒤집어주고. 어. 이걸 이러다가 죽 되겠는데. 하하하하하하 밥 물량은 딱 된 것 같다, 내가. 그리고 나서 닫고. 네,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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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불로 12분. 계속 둘러봐야 되니까네. 기다리다간에... 잠깐 보니까네, 그거 있더라고. 어디 봤나, 여기? 유노래라고? 아니, 그래, 유노래라고 어디 봤나. 유노래라고 하라니까. 지금 사람 저거 설거지하고 봐. 응? 설거지 내게? 어, 설거지 내게. 팡팡 말하라니까. 말 하나씩. 말 하나씩. 말 하나씩. 말 하나씩. 누가 먼저 들어오냐, 게임이다. 그렇지. 나는 빨간말하다. 여기서 스타트다, 스타트. 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한 번. 이거 해놔. 자, 잠깐 하라. 결거지는 손 씻어서 못하겠다. 어, 개, 돌. 토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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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헐. 형, 개 짜렀어. 개 한 번 해가지고 잡고. 그리고 개 한 번 해가지고 고로 많이 나갔어. 2작전이. 아, 오케이. 나도 이제 개가 나오면 돼. 개. 자, 나가세요. 자, 개 맞 narrower다. 아싸! 하나! 헐! 헐! 이게! 하나! 우와! 이러봐라! 신이 난 용구있다! 됐다 우리 이마! 느낌이 많다! 우와! 되게 바람이 됐다 지금! 이게 뭐? 유! 뭐라! 유! 뭐지 인마! 유! 뭐? 유! 이게 유!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뭐? 아직 바보가! 진짜라니까! 이게 뭐다! 이게 유시다! 아니다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유시다! 이게 유시다! 맞지? 도! 개! 걸! 유! 도! 그래! 뭐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 금방 이거 뭐 했는데? 다시 해봐라! 도! 개! 걸! 유! 유! 뭐! 아니 이게 이긴다 아이가? 이게 유시다! 그래 이 유! 혹시 뭐가 어렵지! 뭐가 뒤집어지니까! 그래! 그래 내가 뭐 했는데 아까? 내 유! 아 유 된다! 맞지? 맞다 유! 자! 이래 되면 그거 아이가! 그렇지! 도가 거리가 이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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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거리지! 지! 니 진짜 이거 갖고 장난해 저도! 지! 헷갈려 죽겠네! 내가 뭐가 나오고 들어가네! 이 사람! 오 개만 나오나? 개! 하하하하! 졌다! 아! 내가 졌다! 좋은 승부였다! 이야! 재밌네! 대영아 이거! 윤돌이 맨날 하자 이제! 맨날 하자! 아니 이거 벌떡 대기용하고 윤돌이로 하면 되겠네! 윤돌이 맨날 하자! 스리네! 스리네! 각 라이네! 게임 바쁘다 이런! 추격자 게임을! 쫓고 쫓기는 자의 게임을! 머리도 쎄야 되고 재밌어 이거! 계란 프라이 몇 개 물 끼고! 어... 두 개? 오케이! 그 접시에 갖다 주세요! 네? 이야! 이야! 쌍! 쌍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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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마세요! 나오면 안 와야 돼! 이게 내 존경하는 거 아닌거지? 어디 가서 해? 뭐 좀 얘기 좀 해서! 뭐? 저기 있다! 호라이 잘 안 나와! 윤돌이 맞아! 부터 넣으면 돼! 우와! 기가 왔습니다! 내가 간다! 어! 출발! 오! 출발! 오! 출발! 오! 출발! 우와! 밥이 공바네! 밥을 딱 국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쌀밥에 그냥 비바라 올려 먹는 딱 그거래! 오늘 진짜!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니까! 그렇지! 이 상황에서! 이야! 야! 이 온도가 너무 좋다! 아! 딱 좋습니다! 자! 딱 봉을 들어보겠습니다! 와! 밥 잘 된다! 잘 됐는데! 야! 주거 보라! 가봐라!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약간의! 그! 그걸! 그거! 안 해도 잘한 거 아이가? 일부러! 안 하게! 이야! 마지막에 좀! 오늘 밥 잘 됐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진짜 잘 됐어! 어! 밑에 가죠! 이거는 누룽지를 빼서! 물에 그거 하면 돼야지! 이야! 아까 2분! 그 마지막에! 탄내가 없잖아! 진짜 잘 됐다! 역시 밥 잘 된 거 같아! 밥도 잘해요! 자! 자! 밥보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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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쌀이 좋으니까 뭐가 걱정이야! 진짜 밥이 찰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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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이제 평양에서 자고 나라 할 거야! 다녀여! 아 squ 뛰어! 거기에 어머니의 손목까지 있다! 면밤 부는다! 오 Fleek번으로! 허! 진짜 맛있지? 우리가 맨날 쌀밥 먹어야 돼! 요 format! 쌀이랑 같이 밥 받느라 얘기지... 내가 이걸 조금 넣지 말고 밥 summon 해라! 야! 훌륭한nite infrared, 이거! 와, 밥 자체가 맛있다. 잘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사람아. 밥을 진짜 잘했었는데. 주짐으로. 역사에 1인 1분 밥 드니 잘했다. 나도 살고 싶어, 깜짝 놀래? 야, 슬거지 할 것도 없네. 야, 놀지도 않았네. 이야, 이건 무슨 일 아니잖아. 하도 아닌데. 와, 아까 마지막에 그 2분이 신약을 끓이고 아, 느낌이 냄새가 아이치에서 까이겠다 싶더라고, 내가. 하도 아닌데. 와, 이거만 끓여다. 그러잖아, 태연아. 와, 우리... 오늘 저거 먹어. 이거 뭐야, 형말 듣고 있는 거지? 네, 역시 마저 하세요. 김제리까지 오자, 형아. 처음에 막막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나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시발이 아니었다. 나는 잘하는 거 같아. 이 맛있는 쌀과 밥을 우리 조상님께서 옛날부터 좋은 곱창지에서 같이 했는데 약간 뭐... 아픈 역사도 있고. 오늘 여행은 약간 의미가... 얻어걸리는 의미들이 많이 부여된 거지. 지나가다가 네가 떡 얘기하는 말은 정미소가가 이 떡밥이 있겠다, 여기다 갔는데 와... 어머님, 와... 너무 인심 좋으시네, 어머님 맘 나가지고. 와...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딱상 이...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 밥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 이거 밥인데 맛있는데. 아... 빵 진짜, 사실. 해둔 걸 먹고... 힘내서 내일 이제 운동. 그치. 어떻게 했다, 한번 또. 아, 열심히 나가 봅시다, 우리가. 응?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누워가지고 천천히 한 번만 또. 그래! 아... 오늘 하루에 짠. 아, 또 아직 서글씨를 내가 해야 되네. 아, 뭐, 잘 갑니다. 이렇게 할 건 내가 아니야. 야, 또 잘 먹고. 으음! 그래. 이거 어때? 뭐 설거지 잘 없더라고 내가 먹어도 이렇게. 네. 에이, 누나, 이거. 나가 왔다가 내가 이리 한 번 누나라. 형, 새벽에 일어나면 또 먹을 수도 있다, 그치? 잘 먹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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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히 하고 뭐 또 씻고. 네이로 해요. 봅시다. 아, 잘 먹습니다. 민족의 스포츠 뭐 율련히 아니겠습니까, 형님. 아, 소화 신경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온난에 또 수면 간다, 아이고. 내일 오저나 제가 한 번 더. 아, 열받네 이거. 아, 열받네 이거.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아, 열받네. 아, 잘 먹습니다. 아, 잘 먹습니다. 오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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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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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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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